안녕하세요 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와 싸이영상 경쟁을 할 수 있는 투수들이 3명이나 등판했습니다. 뉴욕매츠 제이콥 디그롬은 마이애미를 상대로 7이닝 8K 2실점 승리, 신시네티 루이스 카스티오는 에인저스를 상대로 7이닝 13K 2실점 승리, 애틀란타 마이크 소로카는 미네소타전에서 7이닝 3K 3실점 노 디시전을 기록했습니다. 맥스 슈어저의 복귀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고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의 평균자책점이 3.7위까지 오른 상황에서 류현진 선수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디그롬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13개의 삼진 중에 11개를 체인지업으로 잡아내는 루이스 카스티오의 모습을 보면서 디그롬이 아니라 카스티오가 더 위협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류현진 선수와 루이스 카스티오의 체인지업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요. 카스티오가 올 시즌 기록하고 있는 121개의 체인지업 탈삼진은 2위 선수의 2배가 넘습니다. 지난번 디그롬 영상에서 어떤 분이 왜 쏘로카는 경쟁 상대가 아니냐는 질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성적만 놓고 보면 쏘로카도 충분히 싸이영상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틀란타는 만 22세 투수인 쏘로카의 인닝 제한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쏘로카는 프로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던진 인닝이 2017년에 153인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어깨 부상으로 56인닝밖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애틀란타는 가을 야구도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쏘로카의 최대 인닝은 160인닝 언저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한 1점대 평균자 측점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다르비슈, 다나카, 마에다, 기쿠치 4명의 일본인 투수들은 2점대는커녕 3점대 평균자 측점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르비슈가 4.36, 마에다가 4.37, 다나카가 4.93, 기쿠치가 5.4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본 선발투수 4명의 평균자 측점을 합치면 4.79로 류현진 선수와는 3.26의 차이가 납니다. 특히 류현진 선수와 일본 투수들은 피홈런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류현진 선수가 9이닝당 피홈런이 0.52개인 쏘로카 다음으로 적은 0.66개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 투수들의 9이닝당 피홈런 숫자는 1.67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투수들은 류현진 선수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볼렛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번 다저스타디움 방문에서 류현진 선수와 포옹하고 좋은 기운을 가져간 다르비슈가 그날 이후 9경기에서 3.52를 기록하면서 평균자 측점을 4.98에서 4.36으로 낮췄는데요. 반면 나머지 투수들은 모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다나카는 런던에 다녀온 후 31과 3분의 2이닝 36실점을 기록함으로써 평균자 측점이 3.21에서 4.93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까지 류현진 선수와 다나카는 조정 평균자 측점이 117로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을 통해서 133까지 높인 반면 다나카는 113으로 낮아졌고 오늘 경기가 반영되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류현진 선수의 통산 조정 평균자 측점 133은 지금까지 선발 투수로 뛴 아시아 투수 중 가장 좋은데요. 2위는 121을 기록 중인 다르비슈, 3위는 115를 기록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구로다 히로키입니다. 그리고 박찬호 선수의 조정 평균자 측점은 100에 미치지 못하는 97입니다. 다나카는 왜 부진한 걸까요? 주무기인 스플리터에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2014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을 때 다나카의 스플리터는 마구로 불렸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다나카에게 문제가 되는 공은 패스트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나카는 일본에 있었을 때 다르비슈에 이어 랭킹 2위로 꼽혔던 슬라이더를 통해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그런데 올해 다나카의 스플리터 피안탈은 대단히 좋지 않은데요. 데뷔 시즌에 1알 7푼 4리였던 공이 2알 8푼 9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나카의 스플리터에 문제가 생긴 건 제구보다는 회전과 낙폭 때문인데요. 만약 스플리터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다나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양키스의 포스트 시즌에도 적신호가 켜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의 스플리터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올릴 인사이드 MLB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 선수의 복귀일을 12일 애리조나전 또는 14일 마이애미전으로 예고했는데요. 12일에 등판하게 되면 홈경기 낮경기에서 메릴 켈리와 선발 맞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에 등판하게 된다면 마이애미 원전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류현진 선수의 등판일이 확정되는 대로 좀 더 구체적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준의 야구야구 김영준의 야구야구 김영준의 야구야구 김영준의 야구야구 김영준의 야구야구